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글로벌 일정부터 살펴보시죠. 미국에서는 오늘 고용동향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고용추세지수라고 하는 건데요. 지난 2월에 이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대변했던 것이죠. 또 미국에서는 제조업 수주와 내구제 주문지수도 발표가 되고요.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BOE의 총재 연설이 있어서, 부총재 연설이 있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유럽에서는 유로그룹이라고 불리는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. 여기에서 주로 인플레이션 대책이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.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다수 나올 수 있으니까, 역시나 일정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유럽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됩니다. 네,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국과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을 합니다. 중국은 청명절 휴일로, 대만은 어린이날 휴일로 휴장하고요. 이 증시 휴장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. 한편 한국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. 신주 인수권, 즉 BW 행사로 천만 주 이상이 추가 상장하게 되고요. CGV에서는 영화 관람료도 천 원이 인상됩니다. 지금까지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